좀 낫다 그치? 어 괜찮다 이제 어 그래 이거야 좀 옆으로 좀 가면 안 돼? 야 나 옆으로 가봐도 그냥 넘어질 것 같아 너가 한쪽을 뒤로 빼봐 어 이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아? 어쩔 수 없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저기 뭔가 저는 아직 좀 그런 건 있어요 뭐? 해도 되나? 약간 이런 해도 되나? 해도 되나 웃기다 핑계권을 만들어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너무 꾸미니까 많이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준다고 자연스럽게 어깨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근데 좋았는데 나 얼굴에 모기 물린 것 같아 큰일 났어 간지러 그치 내가 아까 여기 어떡해 거기야 거기 그 자리야 오빠 간지러워 미안해 내가 빨리 덮어야 되는데 아이고 응? 찍혀봐봐 이거 말하자면 나는데 나일 것 같아? 어 잠깐만 너 이거 묻었다 시작했다 시작했어 해야지 저걸 하면 이상한 거지 왜 묻혀 안 묻혔어 이거 닦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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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묻혀 내가 예쁘게 해줄게 위에 봐봐 흐이 흐으 흐이 어 신경물 흘린다 신경물 흐흐흐흫 어ross 나 됐지 되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엽지 우리의 온도 깨끗이 아이고 귀여워라 내가 귀엽게 만들어볼까 한번 진짜 나 믿어봐 한번 눈 담아 눈 담아 정준영씨 잃어버린 사진동작 여깄네 정준영씨 잃어버린 사진동작 여깄네 정준영씨 잃어버린 사진동작 여깄네 아 진짜 나 예뻐? 어 예뻐 오늘따라 더 예쁘지? 나는 피곤해 보이지 오늘? 되게 피곤해 보여 아 피곤해 야 믿지마 양이 많아진 것 같지 않아 갑자기? 우리 마주 보자 손 줘봐 마주 보는데 근데 저거 재밌겠다 나 내 얼굴에 빨리 웃겨 나 지금 웃겨? 어? 많이 웃겨? 어 피곤해 보여 많이 많이 피곤해 나 어때? 오빠 눈동자에 나 비춰 오빠 눈동자에 나 비춘대 네 우리 발 찍자 어떻게 밟으면 되나 이거? 잠깐만 내 어깨 잡아봐 벌려서 벌린거야 이게? 응 이렇게 발을 또 붙여? 펼쳐 어떻게 그 발? 난 발이 안 펴지고 이렇게